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부활절에 오면 늘 두 마음이 묘하게 교차합니다 하나는 믿지 않기가 더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인한 감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과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 때때로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서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혀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하고선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마태국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대제사장이 큰 돈을 주고 거짓말을 지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게 자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죄가 되는데도 그 돈 때문에 우주 역사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이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다락방에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만 죽고 다시 산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도 다시 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질 때만 부활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것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부활의 역사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함께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둘째는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셋째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며 넷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속죄 한만 용서만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에 무너지지 않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주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자기 집에 낯선 어떤 사람이 그냥 무조건 들어오면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집을 아니까요?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죄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 아니야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영원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혹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주가 아니시고 여러분의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야 이제 누가 도대체 죄 짓는 사람이야 그걸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말 아닙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항상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 신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유는 음란한 죄를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지 않고 죄에 죽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죄 짓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소용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는 나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안 짓게 되고 안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누구나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말씀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계오와의 일곱 아들이 사도 바울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악귀가 스계오와의 일곱 아들을 억누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도망간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귀가 예수도 알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알겠죠? 그런데 바울도 안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거죠? 악귀가 어떻게 바울을 무서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귀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1968년에 체코 프라에 있는 교회 어느 작은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장노님이 다섯 분인데 장노님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기면서 그 장노님 중에 한 분이 마음의 깊은 회개가 왔습니다 아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거 정말 큰 일이구나 자존심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책망으로 그가 회개하고 싸웠던 상대편 장노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그 장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면서 나도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화해가 일어난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들어선 공산정부는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교회를 폐쇄하는 명분을 찾으려고 이 교회를 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다섯 장노를 다 붙잡아 왔습니다 감방에 한 사람씩을 독방에다가 놓고 그리고 비밀경찰 간부가 취조를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다른 장노들이 다 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더라 다른 장노들이 다 너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더라 거짓말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노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다고?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서 장노들이 서로 잘못된 것을 다 고백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가 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모함을 하면서 다른 장노들이 너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해도 똑같이 다섯 장노가 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결국 그 간부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장노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서로를 진짜 끝까지 믿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장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간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꼭 순교할 때나 이렇게 감옥에 갈 때나 부활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순교할 때 감옥에 갈 일이 그런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새벽기도였답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가 너무 힘든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전도사 때 그때 아주 시골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대학원 공부를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게까지 논문을 쓰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그래서 한 분 장노님이 계신 그 장노님에게 철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노님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데 새벽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장노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그 철없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눈을 뜨면서 전도사님 그렇게 힘드셨군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말지요 그리고는 주일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다들 장노님을 쳐다봤습니다 장노님들이 장노님도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니 교인들도 그냥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여전히 교인들이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장노님께서 교인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하느라고 새벽기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입시다 그리고 장노님이 새벽기도 인두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다시 새벽기도 하신다고 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끼리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자기는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증인 한 교우들을 여러분에게 설교 때 소개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우영 집사님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런 집사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술과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살았지 그 어린 나이에 저의 실상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음란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24시간 음란한 것만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는 나갔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일 뿐 제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6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살기로 결심했고 바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딸아이를 낳고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결혼생활 중에도 저의 재성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음란함을 품고 있었으며 또한 큰아이를 은근히 미워하며 괴롭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재혼 가정이란 사실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고 싶은데 재혼 가정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녔고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펼쳐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삶을 비추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덮었습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선한 목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의 모든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눈물 없이 살던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도전으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정말 24시간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사는 중에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계셨습니다 먼저 큰 딸 예은이에게 눈물의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큰 아이는 저의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믿음이 없던 아내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회사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나에게는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단 하나라도 거짓된 삶을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기보다 실은 감추고만 싶었던 저의 가정사가 오히려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기도만 하시던 아버지가 무능력해 보이고 미웠었는데 지금은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예수 잘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란함만 가득 품고 살고 24시간 음란만을 묵상했는데 지금은 24시간 주님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음란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연약함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도 주님이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제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주님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내 생명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간증해 주신 최우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일은 참 외롭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늘 교우들에게 증인으로 서도록 독려하지만 사실 증인의 자리에 서는 교인들을 보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우영 집사님만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도록 하고 여러분은 그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최우영 집사님 저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같이 서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두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촛불로 일어선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한두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금방 쉽게 사그러져 버리고도 맙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순교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순교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최우영 집사님 나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도 증인으로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서면 그러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후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잔된 소망 공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밝힌 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신 주 나의 잔된 소망 나의 잔된 소망 나의 잔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힌 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디서든지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일어서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정말 믿고 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셨음을 또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 하나님 우리 주의 부활하심을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강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동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 그 놀라운 간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든지 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게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주님 우리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이제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어디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서로 서로 서면서 우리가 굳굳하게 믿음 안에 그렇게 서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도와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주께서 안수하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가정에 완전한 회복 천국 같은 가정을 주시고 기업을 일으켜 주시고 주위에 일할 힘을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을 또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성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여전히 여전히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해 주여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이길 힘을 주소서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는 일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붙으소서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 성교사님들의 심령 안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며 성교사님의 가족들이 성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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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